자,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? 정말 유명한 영국의 마덜구스 라임 중에 Hot Cross Buns라는 노래가 있어요. 자, 먼저 이 가사가 어떤 가사인지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? Hot Cross Buns, Hot Cross Buns, One Appenny, Two Appenny, Hot Cross Buns 자, 단어는 몇 가지 안 나오죠? 일단 Hot Cross Buns가 뭘까요? Hot Cross Buns, 왜 Hot Cross Buns이냐면 원래 영국에서 부활절 때 구워 먹는 빵 중에 이렇게 빵의 윗부분에 칼집을 내서 구워졌을 때 약간 십자가 모양이 빵 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는 그런 빵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이 위에 이렇게 있어서 Cross Buns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Hot Cross Buns의 이 노래는 이 크로스번을 파는 아저씨가 동네를 다니면서 Hot Cross Buns, Hot Cross Buns 이렇게 빵을 팔러 돌아다니는 그 아저씨의 노래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. 노래 가사도 Hot Cross Buns, Hot Cross Buns, One Appenny, Two Appenny, Hot Cross Buns 뭘까요? One Appenny, Two Appenny 하나에, 뭐 1팬이에 하나예요? Two Appenny 아, 1팬이에 두 개 줄게요. 딱 이거예요. 패니는 통화의 단위죠. 그래서 1팬이에 하나, 아니야, 아니야. 1팬이에 두 개씩 줄게요. Hot Cross Buns, Hot Cross Buns 딱 이 상황에 아저씨가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노래 가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나서 노래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? Hot Cross Buns, Hot Cross Buns, One Appenny, Two Appenny, Hot Cross Buns 네, 이해되시죠? 이게 2팬이라는 게 아니라 Two Appenny, One Appenny Appenny라는 거는 그냥 1팬이라는 얘기고요. 하나에 1팬이 또 혹은 두 개의 1팬이 이렇게 아저씨가 흥정하는 그런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? Hot Cross Buns, Hot Cross Buns, One Appenny, Two Appenny, Hot Cross Buns 자, 함께 부르실 수 있겠죠? 자, 이 노래로 활동을 할 때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. 저는 우든클래커라는 약간 나무로 만들어진 셰이커 종이의 악기를 준비했는데요. 저는 그냥 빵 느낌 나도록 일부러 나무 색깔의 악기를 준비했지만 집에 어머님이 직접 구우신 머핀이나 이런 빵을 가지고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집에서 간단한 에그 쉐이커라든지 그런 악기로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. 자, 이 노래에서 Hot Cross Buns, Hot Cross Buns, Hot Cross Buns 다음에 쉼표가 있고 또 Hot Cross Buns 다음에 쉼표 있잖아요. 이 부분에 우리 캔더 뮤직에서는 아이들이 날숨, 호흡 연습하는 활동으로도 이 활동을 함께 하기도 해요. 그래서, 오! 와! 뜨거운 빵이 왔어! 아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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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! 이제 아이랑 이렇게 약간 가상놀이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Hot Cross Buns, Hot Cross Buns, One a penny, Two a penny, Hot Cross Buns 하면서 아이들이 빵을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가상놀이 하면서 후 하고 불어볼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날숨을 연습하는 것은 추후에 이런 언어 발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음악 활동 안에서도 후 하고 숨을 내뱉는 연습들을 같이 해주면 되게 좋거든요. 그리고 노래가 진행이 되죠. Hot Cross Buns, Hot Cross Buns 어떤 부분에서 후 해야 될지를 감지하고 그 부분에서 후 하고 바람을 불고 그 다음에 노래가 진행됨을 기다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후 하고 부는 이런 박자 참여의 역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과 Hot Cross Buns 이런 신체 표현 활동으로도 이 악기를 가지고 즐겁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 노래의 전곡 쭉 들어보시면서 함께 불러보세요. 이 노래의 전곡은 이 노래의 전곡이 이 노래의 전곡은 이 노래의 전곡이 이 노래의 전곡은 이 노래가 내가 발생하는 능력이 이 노래의 전곡의 전곡은 이 노래입니다. 이번에는 10월 12일에 전곡은 이 노래이죠. 이 노래는 전곡이나 청약을 통해 전곡을 부^^b